나는 저 부동산에서 돈을 받을 게 있으니까 나중에 국가에서 알아서 배당 나눠주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경매 기초강의 네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 경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건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제가 그 부동산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요. 그래서 그 집을 경매에 넘겼어요.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갑자기 경매에 넘어간대요. 그럼 전 보증금을 받아야겠죠. 경매를 통해서. 그러면 언제까지 내 보증금과 권리를 신고하는 기간이 있을 거고 언제 어디에서 경매를 진행한다는 것이 또 나올 것이고요. 또 누군가 낙찰자가 생긴다면 배당기일이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고 그 날짜에 내 보증금이나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 절차를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준 채무자의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그 부동산이 소재한 곳이 있는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제가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경매 비용도 내면서요. 그러면 경매 법원에서는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깊이 있게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동산이 채무자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압류 금지된 것이 아닌지 채권자가 경매 비용을 내면서 신청을 한 건지 이런 형식적인 심사만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한 2, 3일 정도 후에 신속하게 경매 개시 결정을 해줘요.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서 돈을 안 갚은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해줘서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등기부 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촉탁을 통해서 경매 개시 결정 이런 등기를 올리는 거예요. 자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올라가는 것과 채무자한테 그 경매 개시 결정 문이 송달되는 것, 우편물로 딱 받아보는 것 둘 중에 더 빠른 것이 있을 건데요. 그 빠른 것을 기점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압류의 효력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부터 처분 금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무자는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할 수도 없고 증여를 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이 사람이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부동산을 몰래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경매는 왜 제가 진행을 시키는 거죠?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돈이 없고 대신 부동산이 있는 거고 그 부동산을 누군가한테 팔아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에 돈을 받을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근저당권자도 있고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전세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가압류를 한 사람도 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지 법원에서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딱 지정을 해주고 이때 전까지 니네가 받을 돈을 계산해서 내라. 이게 바로 배당 요구의 종기일이라는 거고 이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을 배당 요구라고 해요. 그래서 임차인이나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돈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알아보시고 배당 요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저 부동산에서 돈을 받을 게 있으니까 나중에 국가에서 알아서 배당 나눠주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는 법원에서는 매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매각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한테 파는 거죠.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그 부동산에 누가 사는지 형태는 어떠한지 방은 몇 개인지 그리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불법 건축물은 없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지 누군가한테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원의 집행관이 그 현장에 가서 현황 조사라는 것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의 현상이나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유를 하고 있으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해서 현황 조사서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평가라는 것도 하는데 이 법원에서는 이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 조사하기가 어렵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쉬울 수 있지만 농지일 수도 있고 임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장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의 가격을 알아야 적정한 가격에 법원 경매 때 딱 내놓겠죠. 너무 높으면 아무도 안 살 거고 너무 낮으면 채권자나 소유자한테 손해가 가죠. 그래서 적정한 가격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맡기는 거예요. 적당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이 가격이 만약에 5억이 나왔다 그러면 나중에 실제 경매를 할 때 5억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법원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요. 이 매각되는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하다못해 소재지부터 관리관계, 낙찰 받았을 때 인수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해서 매각물건명세서라는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경매 진행되기 일주일 전부터 법원에다가 비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서류니까 나중에 추가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각을 준비를 했으면 매각 방법을 지정하고 공고하고 통지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어떤 부동산을 법원에서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들을 알려주냐 하면 기일 입찰인지 그러니까 하루만 정해서 하는 입찰인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지정해서 우편으로 아니면 현장 방문으로 받는 기간 입찰인지 그리고 실제로 매각 기일이 언제인지 어느 법원에서 시행을 하는지 그리고 일주일 후에 매각 결정 기일이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도 다 알려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를 기록한 현황조사서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그 해당 부동산에 방문을 하고 조사를 하면서 적어놓은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공고를 그냥 일간신문 같은 곳에서도 하긴 하는데 대법원 경매정보 홈페이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정보들을 상세하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열람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부동산을 자기 입맛에 맞게 찾아서 입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부동산 매각 공고 이렇게 뜨고요.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원이죠. 그리고 사건 번호도 나오고 기일 내역을 보시면 7월 9일에 실제로 경매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경매법정 별관 211호에서. 최저 매각 가격은 5억 8백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감정평가 금액이 그대로 기재가 된 거고요. 이때 아무도 안 들어오면 한 달 정도 후에 더 가격이 떨어지죠. 그때는 최저 매각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후에 매각 결정 기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고 어느 법정에서 하는지도 나와 있죠.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건 기본 정보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소재지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에서 경매 몇 개에서 진행되는지도 알 수 있고 물건이 아파트인지 빌란지 공장인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기일 입찰인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클릭을 해보시면 누구든지 열람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경매 진행 과정에서 누군가한테 매각 대기 이전까지의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봤어요. 다음 이 시간에는 딱 납찰이 된 그 다음 시점부터 경매 과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